존벌을 했다면 수익률이 541% 자동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파이썬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트로 영상으로 가볍게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차이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투자를 했을 때 백테스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한 후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투자 용어는 이전에 주식 투자 자동화 관련 인트로 영상에 나와있으니 투자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 시간입니다. 주식 시장은 특정 시간에만 운영이 되는데요. 코인 시장의 경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자동 투자 프로그램도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됩니다. 또 큰 차이점으로 API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증권사 API의 경우 윈도우 환경에 파이썬 32비트 등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깔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코드도 복잡해서 어려웠다면 거래소 API의 경우 윈도우 맥 우분트 리눅스 다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고 파이썬도 32비트 64비트 다 사용 가능합니다. 즉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깔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API를 활용해서 자동 투자로 빈번하게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업비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 투자의 업비트 API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업비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고 그거를 파이썬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현해서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에 따라서 파이썬 코드가 자동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할 텐데요. 그때마다 주식 투자 자동화 강의에서는 슬랙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줬다면 이번에는 업비트 앱에서도 매수 매도 알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슬랙 연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 사용될 파이썬으로 구현할 투자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지난 주식 투자 자동화에 사용되었던 변동성 돌파 전략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어제의 가장 낮은 가격인 저가와 가장 높은 가격인 고가의 변동폭을 기준으로 오늘의 시작 가격의 그 변동폭의 K배만큼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돌파 신호로 판단하고 이때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종가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시간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오늘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오늘의 시작 시간을 9시로 설정을 하고 오늘의 끝나는 시간을 다음날 8시 59분으로 설정을 해서 9시를 기준으로 변동폭만큼 상승하는지를 검사하고 8시 59분에는 무조건 전략 매도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백테스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그 후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최근 200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21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가격 변화를 거치고 2021년 3월 27일 기준으로는 6,566만원입니다. 즉, 2020년 9월 9일에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200일 동안 들고만 있어도 수익률이 541%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가만히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200일간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보시면 마냥 상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하락 구간들도 존재하였는데요. 이때 이런 하락을 정량적으로 보기 위해서 MDD, Max Draw Down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는 최대 낙폭을 의미합니다. 하루 단위로 MDD를 봤을 때 2021년 1월 11일에는 무려 MDD가 19.7% 즉, 하루 만에 거의 20%가 빠진 날도 있었는데요. 이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따라서 투자를 할 때 봐야 할 지표 중에 MDD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DD가 큰 비트코인 시장에서 변동성 돌파 전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봉 차트에 변동성 돌파 전략을 적용하게 된다면 변동성 돌파 전략은 항상 당일 종가의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하기 때문에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한 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애초에 매수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 하락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 하락을 또 피해갈 수 있겠죠. 이날의 경우 K값에 따라서 일부 매수를 진행한다면 종가에 팔아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날 수도 있겠고 이날은 많이 상승했다가 하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했다면 일정 부분 손실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MDD를 확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자동매매를 돌려보는 백 테스팅을 해본 결과 변동성 돌파 전략으로 K값을 0.032로 잡고 최근 200일간 돌려봤더니 이렇게 코드를 돌렸을 때 MDD가 14.9%로 그냥 들고 있을 때보다 5% 정도 낮아질 수 있었고 심지어 수익률도 6.29배 즉 약 63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200일간 백 테스팅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하나를 들고 야수의 심장으로 존버를 했다면 200일 뒤에 수익률이 541% MDD가 19.7%가 나올텐데 변동성 돌파 전략으로 자동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 630% MDD는 14.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 투자의 수수료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계산해봤더니 총 200일간 605만원의 수수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그리고 추가로 슬리피지라고 해서 꼭 원하는 가격에 못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빼더라도 수익률은 580% MDD는 똑같이 14.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약 40% 정도 자동 투자가 더 높게 나왔고 MDD는 한 5% 정도 낮게 나왔고 실현 손익으로 봤을 때 한 500만원 정도 더 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겠죠. 실제 투자 후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21년 1월쯤부터 변동성 돌파 전략을 통해서 자동 매매를 쭉 해왔는데요. 이렇게 매수 신호에 매수를 하고 8시 59분에 전략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 매매를 쭉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던 게 아니라 이렇게 API 서버 관련해서 에러도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꺼지니까 제가 직접 수동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등등 변수가 많아서 뭔가 명확한 자동 투자를 통한 수익만 계산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중간에 에러가 나서 수동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를 쉰 기간도 있어서 자동 매매로 인한 수익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구해보자면 저는 원금 500만원을 넣어서 약 3개월 뒤에 약 550만원까지 불릴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현재 약 10.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단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특정 사례를 보여드린 것일 뿐 아무리 좋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수익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과 전략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는 파이썬을 이용한 비트코인 자동매매 위키독스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이 문서를 보고 도움이 돼서 저자분께 허락을 받고 코드의 일부를 참고해서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